하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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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쪽 이쪽으로 탱글자 앉아야겠다 내게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떠분한 벌레들이 나 없냐고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잘하는 은혜가 되겠지 우리 잘하나 너는 믿을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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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ld 나랑 잠시만 혜연 비행기만 틀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언급이 너무 달라서 비행기만 틀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꼬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참을 꺼내났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났네 있다고 하네요 Episode 2 upfront 隊